푸짐해서 Said 그 Watching 네 송이가 났습니다. 송이의 계절로 왔네요. 아주 좋군요. 상태가. 끝에 균사들 모이였네요. 상태 좋습니다. 이제부터 송이처리죠. 첫 뇌이가 나왔네요. 이 뇌이가 지금부터 시작이죠. 막 나오기 시작한건데요. 위생들도 많고. 결국은 다음주만정도면 상당히 나을것 같습니다. 금강초롱입니다. 우리나라 고위종이죠.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되서 금강초롱 불었다고 그러네요. 노루봉뎅이. 빨간게 아직 유교윤이네요. 좀 자랄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쁩니다. 감자같습니다. 네. 르티만가다. 특징이. 대리석문양이 있는게. 자세히 보면 대리석문양이 있습니다. 나무가 엄청 크군요. 나무가 엄청 크군요. 오..잎새가 있네요. 네. 아주 충실합니다. 멋지네요. 이게.. 흰갈나무? 올해는 폭우. 풍년이군요. 진짜로. 흰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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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악. 기다리겠습니다. 상태도 좋구요.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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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